자, 모소코브의 셋업샵. 과거 시제 동네죠. 가게를 설치했습니다. In the 70s, 1970년대. 1970년대란 뜻이죠. And one of his first client was Pepsi. 그리고 one of 뭐 뭐 중에 하나. 그게 그의 처음. 고객들 중에 하나는 펩시였습니다. 음료수, 그 펩시 콜라. The artificial sweetener, 아스파탐.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had just become available. Just 이럴 때는 막, 막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죠. And the Pepsi want Moskowitz to figure out. 그리고 펩시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Moskowitz가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뭘 알아낼까? The perfect amount of sweetener for can of diet Pepsi. 한 캔, 캔 하나의 다이어트 펩시를 위한 완벽한 양의 감미료, 달콤하게 하는 것을 파악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figure out서부터 1번이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구조죠. 자, Pepsi knew that Pepsi는 대절을 알았습니다. Anything below 8% sweetness, 8%의 달콤한 below, 뭐뭐 아래, 아래의 어떤 것도, was not sweet enough, 충분히 달콤하지 않다는 걸. And anything over 12%, 그리고 12% 이상의 어떠한 것도, 너무나도 달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So, Moskowitz made of experimental samples of diet Pepsi. 그래서 Moskowitz는 실험적인 샘플들을 만들었습니다. Diet Pepsi의, with every conceivable degree of sweetness,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달콤함을, with, 이럴 때는 무엇을 가진, diet Pepsi의 샘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8%, 8.25%, 8.5%, 그리고 and, on, and, on, 계속해서 12%까지. 12% 넘으면 너무 달콤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he gave them, 그는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200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looked for the concentration, 이럴 때의 concentration, 농도, 달콤함의 농도를 찾아보았습니다. That people like the most,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달콤함의 농도를 찾아보았습니다. But, the data were met, 그러나 데이터는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There wasn't a pattern. 패턴이 없었습니다. 패턴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 개의 답을, 아니, 한 개의 농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농도 한 개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지. 딱 한 개로 답을, 답,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정할 수 없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달랐을 거야. 당연하겠죠. 샘은 또, 별로 단 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 음식에서는. 근데 음료에서는 단 거를 또 좋아해. 근데 또, 별로 안 단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녹차 같은 거 마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럼 단 거 안 좋아한다는 뜻이거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And one day, 그리고 어느 날, sitting in a dinner. 저녁식사에 앉아 있으면서, 분사구문이죠. 자,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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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ize why 이 사람은 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There had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 아, there is a day구나. 그들은, 자, had, pp, 그 다음에, b, ing. 그러니까 시제가 뭐야? 과거, 완료, 진행, 뭐뭐, 해왔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perfect diet Pepsi. 완벽한 diet Pepsi와 같은, such as, 뭐뭐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존재 구문이죠. There is a day구나. 뭐뭐가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다. They should have looked for the perfect diet Pepsi. 요거는 단수, 요거는 복수. 이거를 찾아봤어야 했다. 자, 여기는 should have pp는 조동사 have pp니까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거야. 과거. 그러니까 해석은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복수로, 단수고 복수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어야 됐다는 이야기야. 결국은 다이어트 펩시를 여러 종을 만들면 되지. 농도를 여러 종류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500종류 뭐, 이럴 줄은 없지. 그러니까 한, 뭐, 한 3, 4종, 3, 4종?